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난 주말 4일 뉴욕 증시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코로나19 확진자 급등, 양도세 회피성 매물출해 등 증시에 부담이 되는 요소들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전기전자 업종 오르면서 코스피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파랍을 켜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 0.79% 상승한 2,994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64% 하락한 1,035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네포10의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2612번으로 전화주시거나 백원의 전병류가 부과되는 샵 008 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희근대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란톡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 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희근대TV가 시크릿 무료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시크릿 대공개 예정인데요. 12월 4일 오후 1시 일산에서 열리게 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서희근대TV 시크릿 강연회 검색 후에 입장하시거나 아래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참여도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희근대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 넘종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희근대TV, 서희근대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희근대 증권TV 안을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정수 형께서 시장부터 주포주시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초강세, 하이닉스도 초강세, IT 부품주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가 좋아졌어요.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가 나오고 있고 3천 안착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제가 아침에 메몬싱 할 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IT 부품주가 오늘 강세를 보여주는 것은 이게 주도주예요. 원래 우리나라 시장의 주도주인데 얘네가 가야지만 지수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지수가 한번 가보려고 신용을 하는 것 같은데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에 가서 반도체 공장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AMD,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IT 기업의 대용주들이 시가총액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늘어났죠. 주가가 한 달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가파르게 각도가 확 쓰면서 미국에 있는 기술주들이 바로 메타버스라는 이름 아예 기술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짝도 안 하고 안 움직였다가 이제서야 좀 움직이는 흐름이 지난주부터 있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지난주부터 움직였는데 미리 얘기하지만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오늘 월요일날 하겠네요. 저녁에 이제 9시에 강의를 해요. 그래서 도지은 앵커와 함께 강의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일부러 IT 기업 5가지를 주었는데요. 거기서 신현수 종목이 바로 LG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이유는 저녁 시간대에 들으시면 되고요. LG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관련 주자는 이게 제가 8월달, 9월달에 얘기했지만 물론 LG 디스플레이 얘기했던 건 아니고 다른 OLED를 얘기했던 건데 바로 그때 당시도 메타버스 얘기가 나올 때에서 이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기억도 나실 거고 메타버스를 구현하려면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그쪽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결국은 다 눈으로 봐야 되고 디스플레이 관련 주가 엮여서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반도체든 시스템 반도체든 빈매물 반도체든 OLED 관련 주자들이든 어떤 이슈가 나와도 실적이 좋아도 안 가고 미국에 있는 주가가 올라가도 안 가고 미국 시장 급등해도 안 가고 뭐 해도 안 가고 뭐 해도 안 가고 그냥 안 가는 데에서만 집중이 맞춰져야 해서 안 움직였는데 지금은 IT 부품주들과 대형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게 지난주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제가 IT를 찝어드리면서 지난달에도 한번 찝어드렸죠. IT는 반드시 간다. 지금 가야 되는데 일부러 꾹꾹 누르고 안 간 것뿐이지. 그래서 빠르면 내년 1월달 늦어도 내년 3, 4월달에는 갈 것이다. 이게 IT가 내년에는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드렸는데 이미 벌써 얘네들이 조금조금 움직여주는 게 벌써 정거점을 돌파하고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수를 아까도 봤지만 지수는 3천 안착 그냥 할 것 같고요. 종목들은 대신에 IT 부품주 움직이니까 나머지들은 죄다 안 움직입니다.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 일단은 주성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강하죠. 그렇죠? 또 국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올해 1월달에서 추천하고 작년에 바닥에서 추천했었던 주성 엔지니어링. 그래서 원래 후성 추천을 하고 나서도 후성 다음에 주성이다 그래갖고 작년에서 계속 밀었던 종목이에요. 아마 기억도 나실 텐데 1월달에서도 올해 1월달에 추천해가지고 100분 이상 수익을 냈었고 조정을 받을 때에서 공략했다가 물렸던 사람들이 이미 수익으로 다 돌아섰죠.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도 있을 것이고 유지테크도 강했던 종목으로 기억으로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들였다가 물렸다가 지금 수익이 좀 나는 종목으로 바뀌었을 테고요. 테스나도 시스템 반도체 다 살아났죠? 바닥 종목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떠 있는 강한 종목들만 위주로 많이 움직여요. 바닥에는 안 움직이는데 강한 종목들 위주로 움직이는데 덕산 네오룩스 봐봐요 한 번. 다 올라와죠 다시? 덕산 네오룩스 덕산 아이 메탈 덕산 아이 메탈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죠. 이것도 바닥 종목 아닌데 다 이미 다 올라오고 있고 DBI텍 그렇죠? 시스템 반도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이것도 바닥 종목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완전 신고점으로 떠 있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 있는 종목인데 또 이렇게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고 그나마 바닥에서 움직이는 제주 반도체 엄청나게 지금 잘 가고 있고 한미반도체 IT들이 이렇게 강하게 지금 살아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외에서도 SF 반도체 요소부터 코리아 소프트 해가지고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여지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녹색 네 타일을 벗고 빨간색 네 타일로 맨 것도 원래 저는 IT 부품주가 주특기예요 원래가 원래 주식을 처음에 배울 때에서도 IT가 좋아서 주식 전문가가 된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원래 IT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IT 강국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IT주를 지금이라도 쫓아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가 이제 이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해드릴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눌리고 있는 게임주들과 엔터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죽었어요. 근데 지금 사야 되느냐 아니면 좀 나중에 사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할 건데 어쨌든 시장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장이 IT가 지금 살아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자고 지금 공략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IT가 지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IT와 게임주와 엔터주 이 세 가지만 가지고도 돌려놓으면서 왜냐하면 이게 다 같이 움직이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매매를 하는 데서는 최고의 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IT가 움직여버리게 되면 지금 공략해야 될 지금 눌릴 때 조종받을 때 사야 될 종목은 이거 이거 이거다라는 거는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어쨌든 조종받을 때 사야 될 종목 그리고 IT 종목들도 조종을 받으면 이제는 적금 매수라 해야 되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주가가 많이 떠 있기 때문에 게임주처럼 콱 조종을 받아야 돼요. 게임주 한 20% 빠졌으면 좋겠다고 그러죠. 진짜로 종목들이 빠지잖아요. 지금 게임주들 한 20% 빠지면 저것들은 이제 주워 담아야 될 종목인데 IT주도 20% 빠지면 사면 되는데 과연 20% 빠질까 안 빠질 것 같아 좀 걱정인데 일단 IT, 게임주, 엔터주 이 세 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연말과 연초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섹터가 된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IT 반도체 관련주들이 잘 가고 있습니다. 게임주, 엔터도 죽지 않았다. IT, 엔터, 게임주로 공략해도 좋을 매매장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2612번으로 전화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류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만한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15일 월요일 편입된 스튜디오 드래곤이 매수가 미도단했고요. 다음 날 편입된 키스트 3.6%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IHQ가 3.3% 수익률 달성했네요. 이로써 개별 전무 총 누적 수익률 497.1%입니다. 그러면 오늘짱 표적 종목입니다. 오늘짱 표적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매수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표적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한 몇 달 전에는 추천도 했었고요. 그때에서 들어가다 물린 사람들이 몇 번씩 질문했었죠. 결국 이건 2만 원 갈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 2만 원 시점은 내년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신고점을 돌파를 했고 그리고 원래 이거는 1월 달에 추천냈던 종목이었는데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조정 시 이런 종목을 보는 게 좋다라는 의미로 오늘 상징적인 의미로 갖고 나왔을 뿐 매수가격은 이거보다 한참 아래 사야 됩니다. 따라 붙지는 마시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갖고 가도 될 종목이니까 IT 섹터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움직이는 게 이슈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건데 예전에서는 한 달 전에도 두 달 전에도 이슈가 있을 때는 꼼짝도 안 했다가 제가 그랬죠. IT주들은 갈 때가 되면 간다고. 개인 투자자들이 안 가니까 안 가니까 안 가니까 계속 물타기 하다가 이제부터 손절을 시작을 하니까 가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잘 버텼다면 그래서 한 3개월 전에 추천했었던 IT 부품주들 물렸다가 지금 수익이 나는 테스나 유진테크부터 해가지고 몇몇 종목들 있을 텐데 덕산 네오로스도 지금 다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고 있는 지금 IT 섹터들인데 쫓아붓기에는 조금 부담이 돼요. 일단 갖고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욕심을 내고 가져가는 부분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신규매수는 쉽지는 않아요. 신규매수할 종목들은 오히려 조정을 받을 때 공략을 하자는 의미고요. 어쨌든 IT 섹터들이 오늘 다 강합니다. SF 반도체도 그새 또 6%, 7% 올라가고 있네. 한미반도체도 9% 올라가고 마치 게임즈 보는 것 같아요. IT 입고로 얘네들도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구현하려면 뭐로 할래요? 전기 안 꼽고 반도체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거는 정말 대단한 건데 반도체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돌고 돌고 돌다가 IT가 결국 메타버스예요. 그래서 과거에서는 메타버스를 유비쿼터스, IT 내지는 똑같은 이름이에요. 똑같은 IT라는 이름이 계속 변화가 되면서 VR, AR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요. 5년 전에서도 VR, AR 그때 포켓몬스터 우리나라 한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때도 상하면서 뭐가 떴다, 어디가 뭐가 떴다 이게 벌써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VR, AR이 결국은 가상현실 그게 메타버스 아닙니까? 인터넷도 가상공간, 메타버스 게임도 가상공간에서 우리가 게임하는 거죠. 메타버스 그게 메타버스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 이미 누리고 있었던 건데 기술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NFT도 붙이고 뭐도 붙이고 그런 건 경매할 수 있는 가상공간의 경매장 이렇게 해서 그걸로 엮이기도 하고 절로 엮이기도 하고 그런데 다 구현하려면 모니터가 있어야 되고 CPU가 있어야 되고 메모리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그런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어야 되고 등등등등 다 이게 다 메타버스입니다. 좀 어렵게 여러분들이 다가가서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이게 IT로 흘러들어가는 건데 이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주도주장으로 IT 섹터가 가려고 하는 건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저는 분명히 한번 조정은 받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조정받을 때 사야 된다는 얘기고요. 어쨌든 오늘의 표국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인데 좀 이따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고요. 전일날 표국 종목을 드렸던 넷마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지난주 드릴 때 이 가격에 사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2만 원 말씀드렸는데 지금 12만 2천 원이거든요. 조금 더 떨어지면 더 싸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공략한다면 11만 1천 원까지 쭉 떨어지면 싸게 사는 거예요. 여기서 좀만 더 빠지면 돼요. 지금부터 11만 1천 원까지 몇 프로 안 돼요. 한 5% 빠지면 되나? 지금 게임즈도 눌리고 있으니까 한 5% 정도 빠지면 11만 4천 원인데 한 7% 정도만 빠지면 넷마블 기준으로는 먹을 종목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떨어지면 그때 주워 담으면 되는 거고 게임즈 죽은 게 아니고 지금 IT가 강하게 움직이니까 눌러주는 거예요. 저쪽에서 저쪽에서 눌러주는 거고 IT가 강하게 움직이면 IT가 이런 느낌이죠. 계속 움직이면 개인 투자는 못 쌓아요. 그렇죠? 그럼 막 쳐다만 봅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떨어지는 건 계속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언제 어느 순간이 될지는 모르지만 개인 투자 안 되겠다. 이제라도 IT 부품질을 따라 붙으러 하겠다가 IT 딱 따라 붙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고세를 또 세력들은 금방 또 눈치를 채고 IT를 조정을 이런 식으로 넷마블처럼 쭉 빼버리고 뭘 올려요? 게임즈를 쫙 올리겠죠. 그 시점이 일주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 개인 투자자들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안 되겠다 IT를 붙는 순간이 IT가 예를 들어 두 달 내내 가요. 예를 들어서 두 달 내내 계속 올라가고 주성 엔진이 500% 올라갑니다. 그럼 안 사겠어요? 분명히 쫓아가겠죠? 두 달 내내 올라가게 되면 결국 IT를 두 달 뒤에 쫓아가겠죠? 그러면 그때에서는 그때까지 두 달까지 게임즈를 계속 빠질 거고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꼭 두 달은 아니고 그게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3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을 하고 달라붙는 순간 이쪽은 떨어지고 이쪽은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아 보이는 종목을 싸게 사면 되는 거예요. 싸게 사면 되는 겁니다. 자리 지키고 가만히 있는 게 나은 겁니다. 그러니까 쫓아가면 지금은 수익이 안 나요. 쫓아갈 게 아니고 그래서 넷마블 같은 경우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쫓아가면 못 버텨요. 왜냐하면 이 상태로 떨어진 상태에서 두 달 내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주성엔진행도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빠졌죠? 8월에서부터 해서 11월까지 3개월 빠졌잖아요? 3개월 동안 넷마블이 안 간다고 생각해봐요. 갖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못 버텨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최악의 경우 넷마블은 3개월 빠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3개월. 최악이라고 해서 최악. 최소는 하루. 최소는 하루. 너무 편차가 심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에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으려면 싸게만 사서 3개월 동안 버티겠다. 이 전략으로 가게 되면 주성엔진행을 이깁니다. 제가 그때 당시 주성엔진행 추천할 때에서도 물론 올해 1월달에 추천했었던 사람들은 뭐 걱정이 없죠. 1월달에 추천해가지고 수익이 100% 났다가 쪼그라들어가서 떨어져가지고 100% 수익 났다가 110% 수익 났다가 60% 수익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걱정은 좀 되겠죠. 수익이 40%가 사라졌으니까 100% 넘게 수익 났다가 그런 정도의 손실이 손실이 아니고 수익에서 지금 줄어든 거였지 손실이 늘어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당시에서 아마 14,000원대에 추천해가지고 사다가 물려가지고 여기서 16% 떨어졌던 사람들은 반등 나올 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기도 있었는데 여기 떨어져고 나서 많이들 마음고생이 심했겠지만 지금은 다다 어떻게 됐어요? 수익을 지금 같은 장에서도 16%를 갖다주는 14,000원에 산 사람들도 그런 흐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3개월만 참았으면 이렇게 돼버렸는데 게임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들어가가지고 단번에 이거를 바로 수익 내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게임주들은 조종받으면 싸게 사서 최악의 경우는 3개월 동안 묻어버리겠다라는 마음으로 해야 주성의 인지 왜 주성의 인지 3개월 걸렸으니까 3개월 동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온 듯이 지금 IT 부품주들이 그랬듯이 게임주들도 최악의 경우가 그렇다는 얘기고 빠르면 하루 만에 돌아서는 게 또 게임주니까 그래서 하루와 석 달 사이에 버틸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지금 사자마자 올라간다 생각하고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아마 마음고생이 심할 거예요. 최근에 주성 엔지니링처럼 여러분들 올라간 것만 보면 그냥 탁 따라 붙으려고 그러죠? 그건 어떤 건 되는데 어떤 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공방에서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거는 미도달 됐으니까 가격이 안 들어왔어요. 넷마블은 가격이 미도달 됐으니까 그냥 관망하시고 11만 원까지 내려올 때까지 참으시면 됩니다. 지금 게임주들이 고맙게도 싸게 싸게 내려와주고 있어서 더 싸게 내려오면 더 좋아요. 20% 빠졌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말처럼 안 되겠지만 좀만 더 많이 빠지면 20% 빠질 수도 있죠. 좀만 더 빠지면 오늘 지금 게임주들 11% 10% 정도 빠지거든요. 8% 빠진 애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부로만 더 빠지면 오늘 꼬랑지 달고 올라갈까 봐 지금 10% 빠진 애들 꽤 많네. 조이시티 11% 빠지고 게임빌, 엑토즈소프트, 넥슨지티 다 11% 빠집니다. 폭락이죠. 쭉쭉쭉 떨어지는데 이때에서 주어 답을 종목이 있고 지금 괜히 잘못 들어왔다가 어떻게 돼요? 10% 빠져서 말이 빠진 줄 알고 들어갔더니 30%가 더 빠지는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옥석가리 얘기를 잘해야 돼요. 아무거나 저와 담으면 안 되고 하여튼 그래요. 그것도 공개 방송에서 얘기하고 넷마블은 가격은 대충 얘기했으니까 혹시나 12만 원에 잡으려는 사람들은 살금살금 조금씩 조금씩 사야지 한꺼번에 사면 당황스러울 거예요. 지금 종목들 10%씩 빠집니다. 상황을 봐야 돼요. 지금 게임주들 죄다 11%씩 빠져요. 지금 아주 급락 나와요. 지금 급락나고 일대에서는 쬐끔쬐끔씩 담든가 아니면 싸게 담아야 됩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욕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자 주성 엔지니어링 일전에 최근 8월달인가 9월달인가 14,000원인가 13,000원 또 여기 13,000원인가 14,000원인가 거기서 한번 추천했다가 한번 물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물린 사람도 있을 텐데 지금은 수익으로 가져다 주고 있죠. 딱 그 2, 3개월만 참았으면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건데 그때 당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그때 유진테크도 그렇고 그때 당시 추천했었던 이유들이 강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기가 외국인들이 강했기 때문에 떨어져도 이것들은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기가 외국인들이 책임지고 올릴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드렸던 종목인데 역시 수급의 힘으로 올라갈 때가 되니까 이렇게 가파르게 들어 올리듯이 이슈를 붙여놓고 움직일 때에서는 잘 움직이는데 최근에 안 갈 때에서는 아주 징그럽게 안 움직이죠. 원래 그게 주식입니다. 어쨌든 지금 IT 섹터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지금 바로 움직여주고 있는 건데 그 외에 지금 IT 부품주들도 이래저래 언급했던 종목들이 지금 다 워낙 바닥에 있다 보니까 튀고 있을 거예요. 지금 막 튀고 있을 텐데 제주 반도체도 예전에 한 번 바닥에 있을 때 언급했던 종목 추천도 했었던 종목인데 이거는 수익 내고 잘 팔았죠. 수익 내고 잘 팔고 나서도 아마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수익 내고 잘 팔고도 잔리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지고 있고 이외에서도 지금 IT 부품주 다 죄다 강한데 주성 엔진은 얼마인지 사느냐 이 가격에 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12,000원으로 내려가면 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12,000원 12,000원이고요. 못 사죠. 당연히. 지금의 여러분들한테 쫓아가라 추격 매수하라 의미가 아니고 지금 정고점을 돌파를 했잖아요. 지금 IT가 나는 강하다라는 거를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일단은 각인은 시키기 위해서 오늘 상징적으로 주성 엔진을 가지고 나온 거고요. 후성 다음에 주성이다 라는 얘기를 작년에서 계속 밀었었었는데 주성 엔진을 중간중간에 올해도 일주일 전에도 한 달 전에도 상담이 올 때마다 저는 이거 2만 원 봅니다. 내년에는 2만 원 갈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정고점을 돌파를 했고 진짜로 이제 2만 원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종목을 여기서 쫓아가지 말고 싸게 사라는 의미로 만인천 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당연히 가격은 미도달되겠죠. IT 부품주도 쫓아가 생각하지 말고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을 순환매로 공략을 해주거나 아니면 좋은 종목들 좋은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안 좋은 종목들 바닥에 내리는 아주 때려주게 다 움직여요. 그러니까 조정받으면 이렇게 확 떨어집니다. 지금 게임주도 한 20% 빠지면 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하니까 지난주도 조금 빠지고 오늘 진짜 11% 빠지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해놨으니까 조만간에 얘네들도 11% 20% 빠지면 뭐 하면 돼요? 멀뚱멀뚱 쳐다볼 게 아니고 공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IT주들은 확 떨어지면 그래서 IT주들은 세게 조정받으면 공략을 하자. 그러니까 지금 그 공장 이슈가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끝나면 사라지겠죠. 이슈 소멸. 그때서 차이시렘 매물 나오면서 뚜루룩 떨어지게 되면 뭐 지금 당장은 안 떨어지겠지만 후두둑 떨어지게 되면 거기서 겁먹지 말고 뭐 하자? 그때 주워 담자. 그러니까 쫓아간 사람들은 나중에서 지금 게임주들 박살나듯이 뭐 넥슨지티에서부터 해서 지금 막 떨어지잖아요. 지금 넥슨지티부터 해서 막 종목들이 이렇게 급락 나오니까 그러니까 쫓아간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겠어요? 물타기 하고 있겠죠. 그런데 내일도 또 떨어지면 이제 에라 모르겠다. 이제 큰일 났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막 하면서 이제 걱정이 심할 텐데 그 걱정이 아니고 쭉 올라갈 때는 관망하고 있다가 쭉 떨어질 때 싸게 사야 되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올라갈 때 쫓아가지 말고 쭉 떨어지면 싸게 사자라는 의미로 오늘은 IT 부품주 과거의 대장주 주성 엔지니어링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난주 종목 리뷰와 함께 오늘의 표적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만나고 왔습니다. 따라 들어가진 말자는 의미로 매수가는 12,000원 잡아주셨고요. IT주들은 크게 조정받으면 그때 공략해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노란톡에서 자세한 얘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008 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인과 부과되는 샵 008 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포스코 케미칼인데요. 포스코 케미칼? 20주 사가지고 10주는 팔았어요. 안 돼가지고. 근데 10주 남았는데 이거 번절 언제 갈지? 포스코 케미칼. 매수 가격이 얼마이시라고요? 16만 5천원인데. 16만 5천원. 뭐 거래량도 없고 지금 죄다 움직이는 게 오늘은 IT. 지난주, 지지난주에서는 게임주. 지금 게임주는 많이 올라갔다 많이 빠지고 있는데 게임주 많이 빠지는 쪽을 차라리 매매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걸 손절하러 들어가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걸 지금 팔하다가 손절했다가 딴 걸 들어가기에는 그러니까 IT를 들어가기에는 지금 IT주들은 사자마자 먹을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걸 조정받으면 못 버텨서 이거는 교체를 한다라 그러면 하루 이틀 뒤에 게임주들을 잘 골라갖고 그쪽을 갈아타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냥 그게 좀 안 될 것 같고 좀 어렵다 아니면 매매가 좀 어렵다 그러면 갖고 있다가 16만원 올라오면 거기서 다시 질문 주세요. 한미반도체를 산다고 했잖아요. 한미반도체를 2만 7천원 때 사는 건 정말 저는 박수 쳐드리고 싶고 3만원 때 사는 것도 괜찮은데 지금 사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올라가든가 떨어지든가 주식이라는 게 뻔하지만 올라가든가 떨어지고 둘 중에 하나인데 떨어지게 되면 25% 떨어질 수가 있고 올라가게 돼도 한 5%, 10% 올라갈 수 있고 떨어질 폭이 더 커버리기 때문에 지금은 좀 늦었어요. 그러면 이거 그냥 가져가다가 16만 대만 팔아야 되겠네요. 16만 원 정도 올라오면 다시 질문을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KMW요. KMW? 예, 예. KMW. KMW 매수 가요가 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4만 2천원에 60%입니다. 얼마요? 4만 2천원. 4만 2천원. 4만 2천원. 그 정도면 이제 수익으로는 돌 수가 있는데 지금 5G 관련주 쪽도 지난주에서 좀 많이 움직였는데 메타버스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 통신 관련주들도 이슈가 돼가지고 움직였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잠잠하네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것 같기는 해요. 4만 5천원 정도 노려보면서 보유를 하시고 얘 단점은 일단 거래량이 없다는 것과 그 정도 거래량이 없고 수급이 다른 통신주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져요. 다른 통신주에 비해서는.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워도 4만 5천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 보여요.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응이라는 부분들도 있고 내년 초에서는 이런 역배열 급등주 패턴이라고 해서 역배열 종목들이 어느 정도는 들어줄 수 있습니다. 4만 5천원 올 때 다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내년 초에 다시 한 번 전화드릴까요? 내년 되기 전에 이번 연도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한 달,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이번 연도가 그 안에 4만 5천원 오면 그때도 질문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이번엔 문자입니다. 자, 문자 종목 IHQ 자, IHQ 지금 게임주들이 아주 그냥 폭락을 해요. 지금 12% 지금 넥슨지 더 빠지네요. 12% 폭락하고 게임비 12% 폭락하고 그 다음에 뉴도 지금 12%가 폭락 나오는데 지금 게임주, 엔터주 하이브 4% 빠지고 YG엔터 3.7% 빠지고 SM 4.4% 빠지고 게임주, 엔터주들이 지금 그동안 메타버스 관련주로 해서 올라갔다가 지금 와장창 지금 두드러 맞고 있는데 그래서 얘도 힘을 못 쓰고 빠지는 겁니다. 그냥 보유만 하세요. 보유만 하시고 만약에 이게 더 밀린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는 이 전저점까지 보셔야 되는 거고 지금은 여기 저점 1590원 자리를 지지해주고 있으니까 이 자리 안 깨지면 이 밑으로 내려갈 일은 없겠죠. 그래서 지금 다른 애들에 비하면 절반밖에 안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라든지 SM에 비하면 절반밖에 안 빠지고 있는 건데 이유는 걔네들은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많이 올라갔죠, 얘네들은. 많이 올라갔으니까 5% 빠지는 거고 얘는 올라간 게 없으니까 2%밖에 안 빠지는 건데 2, 3%밖에 안 빠지는 건데 지금 쟤네들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쟤네들이 어느 정도 빠지고 다시 돌아서 올려야 됩니다. 게임즈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게임즈들이 다시 살아나든가 하이브가 다시 살아나든가 그래서 게임즈 엔터주의 흐름들이 다시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처럼 밀릴 때에서는 일단 저점 자리 1590원이 지지가 되는가만 잘 살피면서 추가 매수는 좀 나중에 항상 양봉식 매수를 해야 돼요. 저점 깨지면 일로 떨어지거든요. 이쪽으로 1,300원 쪽으로 1,300원 아니고 여기가 1,440원 이쪽으로 떨어지니까 저점이 깨지는가 안 깨지는가를 잘 살폈다가 게임즈하고 엔터주들이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근데 오늘 정도 이 정도 빠졌으면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쟤네들이 지금 10% 넘게 빠지고 있잖아요. 저게 이제 내일에서는 반등을 5% 이상 주는 거죠. 그럼 얘도 저점을 지지를 하고 이렇게 빨간색 양봉이 나오면 이때에서는 추가 매수를 해도 됩니다. 근데 은봉은 항상 은봉은 내일도 빠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오늘만 놓고 봤을 때에서 내일 올라갈 거냐 빠진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면 빠질 가능성이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은봉만 보면 내일 또 빠져요. 내일 내일 또 빠지면 모레는 또 또 빠집니다. 또 또 또 빠지고 이렇게 되는 지금 모양은 그런 모양이에요. 아직 저점을 안 깨지게 되는데 저점이 깨지면 이렇게 저점이 깨지면서 1,400원까지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봉에서는 항상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니고 관망하고 저점이 지지가 되는 거 아닌가 원래는 FOM적으로는 저점이 깨지면 손절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왜냐하면 저점이 깨지면 그 밑으로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점이 깨지면 계속 떨어지거든요. 근데 왜 저점이 깨져도 왜 버티라고 얘기를 하느냐 쟤네들은 많이 올라갔잖아요. 쟤네들은 쟤네들은 200%, 300%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올라간 게 없으니까 떨어져 봤자 쟤네들은 많이 올라가서 떨어지는 게 30%, 40% 하더라도 얘는 올라간 게 없으니까 떨어져 봤자 10%도 안 빠질 거기 때문에 물론 그 10%가 힘들다 그러면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놓고 가져가면 되는데 지금 비중이 100%죠. 그래서 저점이 깨지면 밀도로 떨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생각을 하면서 그걸 못 버티겠으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는 게 맞는 거고 그걸 버틸 수 있으면 보유가 맞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CJ, CGV CJ, CGV 예두 퍼스 빠질 만큼 다 빠져가지고 매수 가격 29,700원에 비중은 52% 보유만 됩니다. 보유만 되시고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계속 떨어질 때에서는 저점을 찍고 이렇게 여기 보면은 양봉이 하나 이렇게 올리면서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캔들들이 오일선 돌리고 올렸다가 밀리면서 이렇게 양봉으로 이중바닥형 모습을 보여주든 돌아올리는 모양이 나와야지만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은봉으로 떨 때는 계속 어떻게 떨어져요? 쭉쭉쭉쭉 계속 떨어질 수 있는데 위험이 지금 도사리고 있으니까 물론 지금 저점도 지지되고 있어서 그렇게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점 여기 지지되고 여기도 지지된 상황에서는 그냥 관망이다. 그래서 관망만 하시고 계속 물타기 하면 안 됩니다. 물타기 할 거면 항상 양봉시 양봉시 이렇게 올릴 때 올릴 때 하는 거예요. 이런 모양 나올 때 보유만 되신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류 궁금하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질문이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류 궁금하신가요? 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매수 가격하고 비주금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50%고 7만 1,400원입니다. 얼마요? 7만 1,400원이요. 7만 1,400원. 네. 삼성전자는 지수 관련 주고 지수가 폭등하지 않고서는 얘도 계속 올라갈 수는 없고 지금처럼 좌항대에 부딪힐 때는 분할 매도를 어느 정도 해주는 게 좋아 보여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뚫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뚫어놨어요. 이걸 뚫어놨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또 밀리면 다시 저점 잡고 다시 올라갈 수는 있는데 얘가 이렇게 계속 폭등하기에는 원래 쉽지는 않아요. 원래부터가. 그래서 지금부터 3분의 1을 팔고 내일도 7만 7천 원 가면 또 3분의 1 팔고 또 8만 원 가면 또 3분의 1 팔다 보면 이제 정말 조금 맞게 없을 거란 말이죠. 그 부분은 뭐 욕심을 내도 되지만 올라올 때마다 지금부터 8만 원까지, 정말 잘 가면 8만 2천 5백 원까지 보는데 만약 얘가 8만 2천 5백 원까지 간다 그러면 이미 IT 부품주들은 아주 그냥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대형주라서 지수가 계속, 우리나라 지수가 계속 폭등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삼성전자를 어느 정도 올렸다가 또 눌렸다가 또 올렸다가 눌렸다 할 것 같아서 지금부터 3분의 1 정도는 팔고 나머지를 좀 가져가는 전략으로 분할 매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8만 5천 원까지는 가기 힘들겠죠, 선생님. 8만 5천 원이요? 네, 8만 5천 원이요. 쉽지 않아요. 얘가 8만 5천 원 가면 우리나라 지수도 한 3,250 정도 갈 건데요? 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지수 3,250 갈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사는 게 있어서요. 8만 3천 원짜리, 8만 4천 원짜리. 못 가는 건 아닌데 제가 지난주도 한 번 설명해드렸지만 모든 개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지수가 3,300을 돌파하거나 강하게 넘어가거나 상승장으로 간다고 아무도 생각을 하질 않아요. 이게 참 좋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모든 개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지수라는 놈은 개인들의 뒤통수를 치고 잘 올라갑니다. 저마저도 지금 움직이는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을 봐서는 깔끔하게 이렇게 돌파를 해줄 것 같지가 않아요. 계속 테마 장세만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모든 사람들이 못 간다고 못 박았기 때문에 은근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말을 안 듣는 증시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시장을 믿고 이게 시장이 3,300가구, 3,500가구 올라가면 좋지만 너무 시장을 믿고 갖고 가다가는 다시 뼈 빠져버리게 되면 또 마음에 상처가 나으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분할 매도하면서 가져가시고 8만 5천 원까지 보지 마시고 8만 원 정도까지만 적당히 보시면서 분할 매도. 어쨌든 IT는 좋아지긴 했는데 계속 올라가겠어요. 한 일주일 갔다가 또 밀리고 하겠죠. 또 싸게도 사야 할 기회를 또 줄 거예요.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저 라이백이요. 라이백? 네. 라이백. 매수갈카구 비중은요? 4만 8,570원이요. 4만 8,570원이고 비중은요? 비중은 5%요. 비중은 얼마 안 되시네요? 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빠졌고 치아 관련 주들이 몇 년 갔어요. 몇 년 올라갔고 임플란트 관련 주들도 마찬가지고 많이 올라갔다. 많이 빠졌는데 이 정도 빠진 상태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내년에서는 나올 수 있지만 이게 주도주로 다시 회계하거나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에 한 3만 5천 원 정도 반등 주면 그때는 IT로 좀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그때 맞춰가지고 바닥에 있는 다른 섹터를 좀 곤략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 보유가 맞고요. 나 그렇게 괜찮을까요? 그렇죠.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서 혹시 하자가 없을까 염려돼서 이 정도 빠졌으면 반등도 줘야 되는데 그동안 지수도 별로 재미도 없었고 많이 올라가서 많이 빠진 거예요. 많이 올라가서 많이 빠진 거고 지금 거래량들이 없으니까 더 이상 얘가 쭉쭉쭉 떨어지는 것보다는 여기서 횡보를 하거나 버티고 있다가 내년에서 반등을 줄 건데요. 추가 매수는 내년에서 결정하시는 게 나아요. 내년에서 역배로 급등주 패턴이라 해서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에 맞춰가지고 저점 매수를 해볼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냥 갖고 있는 것만 보유하고 있다가 오히려 지금 매매는 게임주들 물론 게임주들이 많이 빠지고 있어서 지금 들어가는 얘기는 아니고 저런 식으로 한 번만 더 빠지면 되거든요. 저는요. 작년에 선생님을 초록뱀? 작년에는 초록뱀이었잖아요. 그거를 방송에서 처음 뵌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79% 승인다고 팔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지금 초록뱀을 갖고 있는데 지금 48% 이렇게 수행이 나고 있어서 선생님이 너무 좋은 거 이렇게 막 너무 열심히 설명을 해주시고 자세히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닥에는 종목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나이백은 지금 바닥이 아니에요. 저게. 그래서 저거는 이제 제가 잘못 잡은 거니까 초록뱀 문제 수행 내신 건 다행인데 그 초록뱀 나머지는 갖고 있나요, 지금? 네, 갖고 있어요. 그건 더 갈 거예요. 가져가셔야 되고 그래서 엔터주도 끝난 게 아니에요. K컨텐츠 관련 주들이 오늘 IT주들이 워낙 강하게 움직이니까 K컨텐츠들이 힘이 빠져가지고 지금 빠지고 게임주 빠져서 빠지는 건데 저 게임주들이 한 10%만, 한 10에서 20%만 더 빠져요. 하여튼 싸게만 내려오면 저 게임주들이 저게 다 돈이거든요, 저게. 그리고 저 K컨텐츠 관련 주도 초록뱀 안 주는 거 봐서는 나머지들도 어쨌든 잘 조만간에 플러스라고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런 얘기 좀 이따 공개방송에도 얘기할 거니까 좀 이따 들어오시고요. 나이백은 이거 추가하면서 하지 마시고 내년에서 다시 물어보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공개방송에서 잘 들으시면서 지금 IT주들도 주워 담아야 되는데 비싸서 못 담아요, 지금. 그래서 비싸서 못 담아요, 지금. 어쨌든 IT주들도 좋으니까 잘 이쪽으로 관심 가지면서 하시면 올해 내년에는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중간 시간 갔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노란톡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 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시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주시거나 100원의 전부 유니가 부과되는 샵 008 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IT주들 관심 좀 가져보고 따라 들어가지 말자는 의미로 매수가는 12,000원 잡아주셨고요. 현재 6.58% 상승한 16,2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을 좀 살펴보면요.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는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수급을 좀 살펴보면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고요. 코스닥에선 개인과 기관이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IT 반도체 섹터 상승세 큽니다. 관련주들은 대부분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현재 코스피 지수 0.66% 상승한 2,990 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1.26% 하락하면서 1,028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낙폭이 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좀 밀리고 있지만 코스피는 강하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힘인데 지금 IT 부품주의 원익홀딩스도 지금 7% 갑자기 급등이 나오고 있고 낙폭화되어 있는 다른 종목들도 확산이 나오면서 움직이는 모양새예요. 원래 IT주들은 뭐가 움직이고 뭐가 또 움직이고 뭐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특성이 있는데 그동안 워낙 못 갔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게 연속성이 얼마나 나오느냐 사실 지난주에서 연속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봤는데 올라오다가 어느 정도 멈춰지는 상황들 때문에 조금 주춤주춤 거려가지고 좀 더 더 봐야 된다라는 말씀과 그 다음에 IT주들도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생각보다 더 강하네요. 오늘 보니까 IT주들만 아주 그냥 폭등인데 마치 게임주를 보는 것 같습니다. 게임주 메타버스 움직일 때 한 2주, 3주 전부터 10월 15일 전으로 해가지고 게임주 한 번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그때 계속 한 보름 동안 아주 난리를 쳤고 한 달 동안이죠. 10월 15일이니까 지금 11월 22일이니까 한 달이 넘도록 게임주주가 난리를 쳤는데 지금 IT 부품주들이 게임주 그때 난리를 쳤던 흐름과 좀 비슷해요. 게임주들도 메타버스지만 IT주들도 메타버스에 엮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AMD, 엔비디아가 주가가 저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유가 메타버스에 엮이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그냥 쭉쭉쭉 올라가는데 어쨌든 조화는 보이지만 그 반대적으로 지금 게임주들을 워낙 강하게 내려버리니까 물린 사람들과 아니면은 물린 사람들이죠. 물린 사람들은 지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공개방송에 말씀드릴 텐데 공개방송에 못 들어오시는 분들은 저는 저게 돈으로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냥 안 죽습니다. 조정받으면 또 올라가고 이게 매매장이에요. 지수 한번 보면 지수 폭락 없어요. 봐봐요 한번. 지수 폭락이 없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 강했던 종목들이 쭉 하고 조정받으면 사면 되는 거예요. 그 저점을 어떻게 잡을 거냐가 관건인데 쭉 빠지면 최근에 게임주를 쭉 빠진다면 어떻게 올라왔어요? 또다시 10에서 20% 다시 폭등이 나오죠. 지금 그런 장입니다. 게임주들,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게임주도 떠있다. 떠있기 때문에 사이가 좀 부담이 된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잘 팔아먹거나 갖고 있으면 상관없지만 노리는 사람들은 쫓아가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지난주도 얘기했고 지지난주도 얘기했죠. 거봐요. 안 쫓아가니까 알아서 내려오잖아요. 여기서 더 내려와야 돼요. 더 내려오면 먹을 게 커집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대가 들어와 있는 게 있고 가격대가 아직 멀어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폭으로 내려온 게 있고 안 내려온 게 있단 말이에요. 사실 제가 넷마블을 얘기하기 했지만 넷마블은 재미가 정말로 없는 종목이고요. 좋은 종목은 따로 있습니다. 넷마블은 그냥 무겁잖아요. 그건 매매를 해서 재미가 없어요. 그냥 안전하기 때문에. 다른 애들 20% 빠져도 5%, 10%밖에 안 빠지기 때문에 안전하다뿐이지 좋은 종목들은 다른 쪽에 있단 말이에요. 다른 쪽에 있는 종목들을 조정받을 때 싸게 공략하면 게임주들도 먹을 폭이 커지고 또다시 게임주들이 다시 움직이면 또다시 엔터주들이 또다시 움직일 거고 그다음에 IT주들도 지금에서는 쫓아가기에는 부담이 돼도 조정받으면 그리고 IT주들도 아직 안 움직이는 종목들 제가 아까 몇 가지 살펴보니까 지금도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있긴 있는데 걔네들이 수급하고 거래량하고 이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주성 엔진은 아직 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가만 가만 보고 있다가 오늘에서도 공략할 수 있단 말이죠. 어쨌든 지금도 IT는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있긴 있는데 이게 2% 부족해요. 수급하고 거래량이 부족한데 그런데 지금 슬금슬금 지금 바닥에 있는 거래량도 안 좋고 수급도 안 좋은 애들이 움직이는 거 보니까 대충 사놔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떠 있는 거는 공략하지 마시고 지금 바닥에 있는 거 순환매노잇이라는 얘기입니다. IT 부품주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공방에서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러면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종목입니다. 유니드 유니드라는 종목 질문을 주셨는데요. 거래량도 없고 우하향으로 내려가고 있고 이런 종목은 재미가 없어요. 12만 3천 원에 매수하시고 비중은 20%인데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앞전에 거래가 실린 게 좋아 보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조정받을 때 아까 전에 은봉으로 밀려내려가게 되면 함부로 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여기가 바닥인 줄 알고 샀더니 계속 밀리죠. 거래량도 없고 계속 밀리다가 어느 순간에 주성 엔진을 봅니다. 어느 순간에 이렇게 거래가 실리면서 양봉이 나오면 이때 사는 거예요. 유니드도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할 거면 지금 사는 게 아니고 양봉으로 이렇게 나오면 그때서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은 그냥 보유만 가능하시고요. 다시 반등 나오면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는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바닥을 쳐야만 나오겠죠. 바닥을 쳐야 되는데 아직 바닥을 못 쳤다.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보유만 가능하시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이번에는 아난티. 아난티 지금 호텔, 남북경영업주 쪽인데 호텔, 골프, 리조트 사업하는 그거란 말이에요. 아난티 호텔,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그런 거. 남북경영업주를 엮여 있는 종목인데 지금 코로나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지금 소비주들을 밀어놓고 있고 하다 보니까 알약치료제가 나오기 전에서는 안 움직이겠다는 의미인데 거기에다가 지금 남북경영업주서부터 해가지고 정치 테마주들이 아마 못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아침에서도 별로 움직임이 없는데 제가 한번 잠깐 왼쪽에 있는 걸로 여기 테마가 정리되어 있으니까 테마주 한번 볼게요. 뭐 그렇게 급락 나오거나 빠지진 않네요. 그래도 이재명 후보 관련주 쪽은 강하네요. 그래도 건설 섹터인데 그래도 좀 강하네. 그런데 정치 테마주들이 이렇게 IT주를 강하게 움직이면 정치 테마주들도 제대로 힘내기 어렵습니다. 정치 테마주라든지 남북경영업주라든지 이런 쪽이 힘낼 때에서는 지수가 어지러우면서 막 욕 나오는 시장 지수가 맨날 빠지거나 약하거나 그럴 때 전 종목이 다 안 움직이거나 심심할 때마다 하여튼 장이 안 좋을 때 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테마주들이 기승을 하면서 저런 정치 테마주들이 잡주들이 잘 움직이는데 지금은 나쁠 게 없어요. 지금은 주도주 IT가 지금 다시 살아서 올라가고 있고 이럴 때에서는 저쪽에 잡주들이 힘을 내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서 남북경영업주들도 지금은 쉽지 않았고 그다음에 정권이 바뀌기 전에서는 북한 애들도 뭔가 대화를 시도를 할 필요가 없겠죠. 괜히 뭐 여기 얘기했다가 3월 달에 대선 이후에서 얘기가 다시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남북 테마 이슈는 별로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슈로 악재를 받아서 밀리는 것 같은데요. 12,800원이 있으면 어차피 없어진 회사도 아니니까 지금 빠지는 건 그냥 그러려냐고 인정하고 그냥 가져가시되 9,000원에서 심하게는 8,000원까지 밀릴 거를 생각하고 그냥 가져가세요. 그러다가 내년에서 좋은 얘기가 다시 솔솔 나오거나 또 다시 북한에서 소통이라 하자고 얘기 나오면 급등 나오겠죠. 그때 나와서 올라오면 언젠간 또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약 없는 상황인데 내년 어느 순간에서는 다시 남북경영업주 이슈가 되면서 13,000원, 14,000원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걸 보고 보유는 가능하시다. 지금 당장은 IT나 조만간에 다시 쭉 빠졌다가 한 1,20% 빠졌다가 올라갈 게임주를 본다라고 그러면 저쪽으로 교체를 하는 게 당장은 좀 빠르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는 교체를, 장기는 그냥 보유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하이브? 하이브.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요. 이게 지금 조정을 받겠다고 오이선이 꺾여서 운봉으로 내려가고 있어서 조정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쭉 밀렸다가 밀리면 또 올라가겠죠. 최악으로 빠지면 60일 정도 보고요. 어느 정도 빠지다 말랄 거면 이제 20일 선 지지인데 38만 8,116원이면 지금 오늘 사신 것 같은 느낌인데 오늘 사셨으면 빨리 손절하세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은 겁니다. 내일 반등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내일 반등 나오면 빠져나면 좋죠. 근데 내일 또 빠지면 그냥 얄짤 없이 물려버린 거예요. 그럼 반등, 또 반등 기다리면 또 떨어지고 점점 반등은 멀어지고 떨어지는 건 계속 떨어지고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오늘은 은봉은 고점에 산 사람들은 자르는 자리고 밑에서 수익 난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팔고 다시 밀리면 다시 밑에서 다시 싸게 사는 자리인 거지 오늘은 사는 자리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거를 단타를 꼭 한번 쳐서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면 37만 5천 원짜리 이 자리는 손절 라인 두고 보유는 가능하시다. 이건 초단타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상담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뒤에 공개 방송을 가질 예정인데요. 지금 IT주류가 워낙 강하게 움직여서 게임주하고 엔터주류가 흔들려서 지금 겁내시는 분들이 있죠. 저는 저 게임주가 돈으로 보인다고 그랬어요. 왜 저 종목들이 안 죽을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후에 공개 방송도 있습니다. IT주 그리고 시장 흐름 궁금하신 분들은요. 공개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에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더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 2번으로 이 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근혜 TV가 시크릿 무료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시크릿 코드 대공개 예정인데요. 12월 4일 오후 1시 일산에서 열리게 됩니다. 노란톡 오포 채팅방 설근혜 TV 시크릿 강연회 검색 후에 입장하시거나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조시에 가치할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설근혜 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안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근혜 TV, 설근혜 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설근혜 증권 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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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계속 됩니다.